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식냥입니다 여러분께 한옥빈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한옥빈에 부르지 않으니 이제는 기억에 빠진 나는 너를 보내줘 않으니 사랑의 몸에 괴롭던 곳도 지난 날들이 기회를 기회를 몰고 있는지 사랑의 사랑 만나 만났어 내 모든 걸 다 지워받아 너 에이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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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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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